최근 중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가 지속되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습니다. 경제 수도 상하이를 비롯한 창장 삼각주 도시들의 봉쇄가 소비심리 위축 및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한 산업 생산, 수출입 부진, 투자,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양상입니다. 지난 3월부터 코로나 재확산으로 중국 주요 도시들이 문을 닫자 내수 침체와 함께 상품 및 시급료 소비 하락이 가속화되었습니다. 2022년 4월 중국 내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11.1% 감소했는데 특히 자동차, 귀금속, 의류 부문의 하락세가 가팔랐습니다. 고정 자산 투자는 부동산과 인프라 분야 모두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3.1% 감소한 6.8%를 기록했습니다. 중국 내 산업 생산은 제조업 부문의 하락이 도드라지면서 전년 동기 대비 2.9% 떨어졌고 신규 고용 역시 올해 3월부터 대폭 하향세를 타며 6.1%의 실업률을 기록해 2020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. 경제가 악화 일로를 걷자 중국 국무원은 5월 23일 상무회의를 개최하고 6개 분야에 걸친 경기부양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. 이 패키지는 부동산 침체 완화를 위한 신용 공급 확대, 연간 환급 및 감세 적용 범위 확대, 은행 대출 상환 연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나아가 중국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6월부터 상하이 봉쇄를 해제하고 본격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전문가들은 중국 경기가 2, 4분기 이후 차차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올해 목표치인 5.5%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. 중앙아 프리티티티틱